이건 뭐예요? 뭐 이렇게 많이 생겼어? 여기 1인칭 모드 있어요? 1인칭 모드로 한 번 할까? 자기 팁 동료 있는 데를 보고 있어 지금 계속 일로왔어 역시 쪽수에는 안되네요 여기 1인칭 모드 있어요? 1인칭 모드로 한 번 할까? 1인칭 모드로 한 번 가겠습니다 1인칭 모드 1인칭 모드 여기서는 만들 수 있네 1인칭 모드 1인칭 모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오우 많다 죽으러 가는 우리 죽으러 가는 친구들 거기 가면 위험한데 너 뭐 거기 위험해 안 좋아 딱 얘네들이 여기 라인 먹었어 여기 아파트 쪽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구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1인칭이잖아 지금 애들 1인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야가 엄청 좁아 저쪽에 하나 갔습니다 지금 병원 병원 병원쪽에서 한명 사망 사망하는거 보고 얘는 병원으로 안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여기 붙을 것 같은데? 집 한채 정도 더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안 붙어 이 정도면 안 붙어 붙으려면 한참 있어야 돼 1인칭 힘들어? 3인칭으로 하다가 1인칭 하려니까는 힘들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얘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로 여기로 점프해가지고 여기로 점프해서 점프해서 올라가나? 지붕이 어떻게 올라가지? 뭐지? 와아 둘다 사망 사 3명 사망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와아 3렙 가방에 여기로 얘한테 지금 3명 죽었어 이게 웬일이야 봤죠? 봤죠? 봤는데? 또 붙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서 포위하고 있는데 과연 얘한테 한 팀이 전멸할 것인지 자 쏘구는 있는데 서로 안 맞죠? 이러는 사이에 얘 동료들이 온단 말이야 어? 저거다 왔다 동료들 오죠? 하나 떨어트렸고 그 욕심부려서 자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얘 과연 친구들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친구들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어? 아 얘네 3명 남았네 아직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총 좋은거 들었는데 하나 다운 시켰어요 하나 다운 시켰어요 이 총 뭐지? 나 못 보던 총인데? 어? 이 총 뭐에요? 처음 보는 총이야 난 처음에 엠폰 줄 알았는데 이거 스카라고? 스카가 이렇게 생겼어? 스카의 2배율인가? 보급상자에서 키 누르면은 뭐 있는지 나온다고? 진짜? 보급이 없어진거 보니까 보급을 다 먹었네 얘네들이 먹었나봐 아직 싸울만한 애들이 없어요 여기도 한 팀이라서 한 명이 지금 여기 사이드로 지나가고 한 명이 지금 여기 사이드로 지나가고 뽀치킨은 뭐 얘네들 알아서 다 잘 먹고 있고 카카 쪽 애들도 그렇고 야 얘네들 전시 바로 직전이네 지금 여기가 지금 아비규환이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아비규환이예요 여기가 지금 아비규환이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일족촛발 한 발이라도 맞추지 못 맞췄어 만납니다 아아 복수 성공 복수를 냈다 동료의 복수를 루틴하다 죽는다 발자국소리 아 니네 팀이구나 얘 아직 안죽었어 위치? 아아 얘 걔 아니야? 추리닝? 아닌가? 안 맞죠 몸풀어 저긴 너무 멀어 이제 팀원이 거의 없습니다 얘는 아니네 여기 세 명 더 있네 얘네 그러고 보니 비슷비슷하게 죽었네? 4대4야 지금 어 여기 여기 셋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셋 비슷해 그냥 서로 제살 깎아먹기들 하고 있었어요 네 명씩 남았어 그냥 니네 둘이 휴전을 하고 같은 팀이 돼 그러면 여덟 명 한 팀이잖아 그 안에서 뭐 먹을 것도 없을텐데 처음에 애초에 얘네들이 여기 떨어진게 잘못이지 뭐 쫄아서 저기서 움직이지 못한다 1인칭구 만날 때 됐는데 이렇게 사람 만나기가 쉬 쉬운게 아니에요 1인칭구 1인칭이라 애들이 지금 총을 쏘는게 감이 별로 안좋은가봐 얘는 왜 이쪽을 보고 있을까? 뭔가 눈치를 챘나? 스카 들고 있는데 5대4 1인칭구 2인칭구 3인칭구 시야를 보면은 알겠지 4인칭구 4인칭구 근데 쟤땜에 쫄아있는건 아닌거 같고 왜냐면 시야가 지금 이쪽이라서 가서 지금 소리듣고 그쪽이 아니야! 봤나? 아직 못본데요? 아직 못본거같아요 우왕좌왕 어디야! 어디냐고! 어디서 쏘는거냐고! 우왕좌왕 1인칭이 진짜 힘드네 아니 동료가 쏘는 방향을 보면 알텐데 저쪽으로 쏘고있는거 지금 잡았네 자기 팀동료 있는데를 보고있어 지금 여기 2층에서 이쪽 보고 쏘고 있는데 팀동료 있는데를 보고있잖아 이래서 헤드셋을 껴야돼 배그할때는 총소리 방향을 알아야되니까 야 애들 엄청 싸우겠네 여기 봤어 애들 뛰는거 지금 다 건너편에 여기있잖아요 애들 이네들 다 건너편에 여기있잖아요 애들 이네들 빨리 다녀라 서로 못맞추고 있어요 지금 1인칭 무서워요? 공포게임같애? 그렇구나 나도 한번 1인칭 해볼까? 그정돈가? 와 애들 더럽게 안죽네 이제 16명 죽은거여? 난리났네 여기 애들은 지금 지옥이군요 어? 아 이거 먹으러왔구나 애들아 개머리판 하나있네 목숨걸고 이걸 먹으러왔어 목숨걸고 이걸 먹으러왔어 목숨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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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지금 압박해가고 있네요 쟤를 한번 보자 어 불안해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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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봐 도망가자 자 팀 동료도 저기서 죽어나간다 저기서 어 또 맞았어 와 진짜 빡치겠다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으아 총알이만 여기 툭툭툭툭툭툭 무섭겠다 피를 채워봅니다 얘네들은 슬슬 압박해오고 압박해와요 하나쯤 하나씩 뛰면서 하객진을 펼쳐서 다가오고 있어요 하객진을 펼쳐서 다가오고 있어요 하객진을 펼쳐서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지금 뒷걸음질 밖에 방법이 없어 하객진을 펼쳐서 다가오고 있어요 오 됐군 일단 살았군 하지만 이네들이 몰려온다 야 우지로 쏘고 있는게 맞을리가 없지 우지로 처 멀리 있는거 이렇게 안맞죠 안맞지 여기도 하나 붙겠네 애들 니 친구들 다 죽었어 빨리가 그걸 뛰어놔 ihre 양쪽에서 소alle한다 양각 오우 오우 악 어어 으어어 요우 요우 1위층 어우 시야 좁은거 봐 어이구 헤드 헤드 날라가졌어 어? 한명 봤지요 지금 어 침착한 편이다 침착하네 뒤로 온다 뒤로 온다 뒤 뒤 포위당한다 지금 오른쪽 문 아아 앙 탱 강당에 있네요 강당에 어어 근데 탱 어 보급이다 여기 보급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걸 클릭해서는 안되는구나 와아 클릭하자마자 죽어 와아 한명 살았는데 얘네들이 쪼고 있네요 저 샷권밖에 없어서 샷권로 건물로 들어갈게요 좀 구해주러 와라 좀 아아 좀 동료 애가 없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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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구해줘 올라온다 나 안 돼에bres 안oshing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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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터에ップ 터터에 지금 슬롯탄 날라오고요 으 turned into 술탄 날라오고요 개무섭 아 올라왔어x3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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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쪽수에는 안되네요 근데 얘를 못찾았어? 아하하 얘를 못 죽은 줄 알았나 봐 하하하 어, 얘 자빠져 있었거든? 아직 2층에 한 명 누워있어 와, 이게 뭐 이게 웬 떡이야 죽은 줄 알았나 봐 자빠져 있어가지고 아, 기만의 승리 손해봤죠? 손해, 오히려? 네 손해봤어 어? 와아, 저 2에서 싼데 아 이 팀 전멸 팀 전멸했습니다 애들 빨리 움직여야 될텐데 이게 야, 얘네 왜 이렇게 많이 살았어 어 8명 다 살았잖아 그리고 아주 좋은 집을 자리를 어, 아주 좋은 자리를 잡았네요 진짜 기가 막힌 자리를 얘네가 1등 1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얘네들은 이미 풍지 박산나가지고 얘네들도 조금 파밍은 잘 된 것 같긴 한데 7명 2... 4... 6... 7... 5... 5... 왜 고양이 소리가 나니? 조심하세요 일단 집으로 들어가야됩니다 6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6초 빨리 가야됩니다 그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가십시오 진입 진입 5초 여기 아까 전쟁 났던 그 집 아니지? 2층 조심 자리는 다들 잡았는데 애들 빨리 움직여야 돼 이제 얘 죽겠는데? 자리 잡았는데 얘 죽겠다 이거 너 뭐하니? 뭐하니? 죽겠는데 얘네 자리 잡았고 하아 자리는 하나씩 잡았네요 1팀 2팀 3팀 4팀 5팀 얘네 좀 늦고 얘도 죽을 가능성이 있고 험쳐서 어머 와아 이것도 이 옷도 먹었는데 아이고 안 올라가지 어떡해 미치죠 이거 길리 슈트인데 어 이거 지금 빨리 가야 어 이거 애매한데 아 차도 되겠다 약 다 약들 다들 있으면 제 앞에 있는 애가 좀 위험하네 저 친구 예 손이 빨리 가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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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이야 아 예 못살 것 같습니다 안 되겠어 어 안 될듯 저 가요 저 가요 아이고 이거 너무 멀어 안 돼 살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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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는 그냥 죽어야 돼 살려도 안 돼 탑이 없어 저거 아 여기 얘도 붙었구나 빨리 움직여야 될텐데 누구랑 지금 싸울 애가 없네 아 얘 한 명한테 한 명한테 휘둘리고 있네 지금 여기 한 명 오도바이 뒤로 숨는다고 숨어 지니 장렬하게 전사하시게 자 어디 붙은 팀 여기 붙었네 이거 색깔 같은 거야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파란색인가? 색깔 비슷해 이게 그냥 빠지는 듯? 어이구 어 난리 났어 어 프라이팬 막고 막 프라이팬 막고요 막 아 이 자리를 지금 못 떠나고 있어요 총알 날라와서 빨리 가야되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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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인칭 시야 진짜 좋네 어 멀미나 밴드 애들 이렇게 하면 멀미나 할 것 같아요 얘 살았네? 아 자 서른.. 여기 이 좁은데 33명 있습니다 지금 어 이 좁은데 한두명도 아니고 이 좁은데 33명이 이 좁은데 엄청 위험할 것 같은데 붙는다 다 내려와야 된다 이거 아 이거 많이 붙었네 못 살리는데 연막을 왜 던져 얘들 내려옵니다 자 언덕 타고 내려올 거야 아 얘네 가운데 껴가지고 아 불쌍하다 이럴때는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사이드로 도는게 나아 이거 지금 가운데서 완전 양각 잡혀가지고 어디 볼 데도 없잖아 지금 사방에서 둘러싸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사이드로 가는게 좋더라 에고 어헉 8명 다 사른거 같은데? 둘, 넷, 여섯, 일곱명 니네가 파밍이 겁나 잘된거 같애 여기 보급이 두개나 있네? 7.62mm 탄 하나 이미 털렸어요 M249, 15배, 야 여기 15배율 있다 얘들아 야, 야야, 야, 야야 여기 15배율 있다고 아, 지금 달려야 되는구나 달려야 되는구나 으아, 으아 아프구나 아프구나 우와 와, 얘 뒤치기 제대로 했어 와우 아, 뒤치기 제대로 했는데 아깝다 요 팀이 지금 잘나가다가 지금 난리났어요 이 팀 어, 이 팀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었는데 몇 명이, 몇 명이 날라간거야 지금 두 명 뻗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얘네, 얘네랑 이렇게 한 팀인거지 한 팀, 세 팀 남았네 세 팀 근데 인원은 여기가 제일 많아요 여섯 명인가 일곱 명 살았어요 여기 하나 근데 자리는 안 좋아 얘네가 지금 아, 지금 아, 제가 여섯 명 살았네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빨리 사이드 타고 가야돼 근데 쟤네들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빨리 움직여야돼 인원은 많은데 자리가 안 좋다 여기, 네, 이네 위험한데 올라오면 위험한데 올라오면 위험하죠 올라오면 뒤 뒤 바로 따이죠 야, 앞에 너 그거 그거야, 야 이거 저기 기절인데 킨 안 따니? 무시 어, 앞에 한 명 야, 앞에 두 명 얘 지금 아주 쫄고 있을 거야 이걸 쏴 놀어 쏴 놀어 바로 앞에 있는데 쏴 놀어 봤어, 봤어 지금 완전 긴장 완전 긴장 완전 긴장 초긴장했었지만 자, 여기 한 명 여기 세 명 그리고 여기 얘네 다섯 명 얘가 제일 궁금하다 아, 걔 살았네 길리 슈트 길리 슈트 길리 슈트 길리 슈트 길리 슈트 살았어 버리라잖아 버리라잖아 얘네가 거의 우승 거의 확정이다 이 정도면 이거 지금, 이거 카고팔이지 자리가 근데 더 좋긴 좋아 어, 움직이지 왜 움직여? 너무 빨리 움직였어 아... 연막이라도 까고 나오지 그래 내가 우... 우... 예상했던 애들이 우승했네 오케이 그니까요 그니까요 수요